인천연수월 재검표 현장을 한번 여러분들 간단하게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연수월 6월 28일 2021년도 4.15 총선 선거 무효소송과 관련된 재검표 현장에서 재검표를 맡았던 사람은 천대엽 씨입니다. 천대엽 신임 대법관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4월 29일 날 정인신문 대상이 됐던 겁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이 이렇게 찍힌 겁니다. 이게 천장 이상 나왔습니다. 1900여장의 송도위동 제2투표소 당일 투표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렇게 일장기 모양으로 찍힌 겁니다. 이런 것을 대법관들이 유효표로 처리했습니다. 그럼 일장기가 어떻게 찍혔느냐.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일장기가 찍힌 것은 저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4.15 총선은 총 25%를 조작을 했습니다. 각 투표소에 참여한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5%를 조작을 한 겁니다. 25% 가운데 절반인 12.5%를 정의령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넣어주고 12.5%를 미래통합당의 민경욱 후보와 그 다음에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와 함께 빼앗은 겁니다. 그렇게 조작을 하고 위조투표지를 상당수 만들어 가지고 투입한 겁니다. 그런데 법원이 정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투표함을 제출하라고 한 겁니다. 시간이 없었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투표가 끝났을 때 소위 중앙선거관리문에 발표한 선거 최종 결과하고 투표지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맞지 않는 겁니다. 그 투표함을 그대로 법원에 제출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일이 셀 수가 없으니까 완전히 통을 갈아버린 겁니다. 중앙선거관리문에 선거 결과에 맞춰 가지고 사전투표제하고 당일투표제를 일괄 제작회가 집어넣은 겁니다. 투표자들이 던진 표는 소각하거나 뭘 했겠죠.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가장 먼저 법원에 정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도장을 찍은 겁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위조투표지 제조 과정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함을 가질 겁니다. 왜 그러면 사전투표만 조작했는데 당일투표지를까지 손을 댔느냐. 여러분들 투표함을 계함에 까놓고 보면 사전투표함은 완전히 새로 만들었는데 당일투표함은 옛날 걸 놔놓으면 검체표가 나죠. 그래서 울며 계좌식으로 당일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을 다 가란 겁니다. 그 과정에서 긴급하게 제조하는 과정에서 바로 만들어진 위조 당일투표지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재검표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투표지들은 개표소에서 있었던 투표지가 아닌 겁니다. 다 새로 만들어서 넣은 겁니다. 이 천인 공로할 범죄가 발생했었는 불구하고 대법관들의 기각판단 선관이 승소판관을 내리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실상입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일장기 투표장이 수천장 나온 겁니다. 천장 이상 나온 겁니다. 정의령.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여기도 이게 표시가 붙어있는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네 보시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이발이라고 하잖아요 종이집거기. 이게 qr코드가 있기 때문에 이 qr코드가 있다는 것은 사전투표지잖아요. 사전투표지는 사전투표소 현장에서 한 장씩 출력돼야 되죠. 프린트가 된다는 위아래가 잘리는 겁니다. 옆에 이렇게 종이집거기가 남았다는 것은 이것이 사전투표소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인쇄소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게 이발이 투표지입니다. 종이집거기입니다. 이 한 장만 보더라도 이 한 장만 가지고도 대법관들이 양심이 있으면 그러면 선거 무효소송을 선언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도장이 여러분들 천장 이상이 나온 겁니다. 송도 이동 제6투표소는 아파트촌입니다. 송도 신도시니까 상당히 수준이 있고 생활수준이 좀 나으신 분입니다. 이런 여러분들 이런 종류의 이런 종류의 투표지를 송도 이동의 제6투표소 주민들이 받은 다음에 당일 투표에 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장 투표관리관을 불러가지고 재발급을 요구하죠. 이게 인천 연수월 송도 이동 제6투표소에서 천장 이상이 대거 쏟아진 겁니다. 정상적인 투표지는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일장기 당일 투표관 도장이 찍힌 것이 이렇게 수천장이 나온 겁니다. 이걸 덮어주겠다고 지금 노력하고 이것을 덮겠다고 금수완박법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보고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취임 이후에 법무부 장관 여러분들 상설특검을 해가지고 4.15 부정선거를 밝히지 않겠다면 그러면 국민들이 나서야 되는 거죠. 저부터 나서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것을 다 유효포를 처리한 겁니다. 누가 재건표 현장에서 천대협 대법관이 이런 게 여러분들 어떻게 가능합니까 정상적인 도장이고 비정상적인 도장이 천장 이상이 나온 겁니다. 이게 투표관리관 도장이 수천장이 나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이런 나라가 말라이보다 못하고 콩고나 우간다나 뭡니까 가나보다 못한 나라죠. 이걸 덮겠다고 하는 겁니다. 대법관 이름들이 이걸 덮겠다고 그냥 계속해서 노력해 온 겁니다. 이걸 덮겠다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 강경파들이 저렇게 야단을 찌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나는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고 계신 것은 지난해 6월 28일 날 최초로 실시했던 4.15 총선과 관련 선거 무효소송 재건표 인천년 수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하고 민경욱 미래통합당 후보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가 붙었던 사례를 여러분들 보십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부정으로 의심되는 위조 투표지를 여러분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 배춘입 투표지는 그야말로 참 대단한 것이죠. 이 배춘입 투표는 이중 투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전투표용지에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연두색이 초록색이 이렇게 찍힌 겁니다. 여러분 이게 프린터 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지라는 것은. 프린터는 위아래가 잘려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이런 프린터는 좌우에 2mm 좌에 2mm 5mm 2mm 이것이 뭐죠 프린터가 절대 안 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위에 2mm 아래에 2mm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게 뭡니까 완전히 영역이 없이 딱 붙어가 여러분들 다 인쇄가 된 겁니다. 밑에도 이렇게 영역이 없는 겁니다. 이게 인쇄 불과 영역은 반드시 보존이 돼야 됩니다. 가장자리로부터 2mm까지는 앱선 프린트에서 인쇄할 수 없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위, 좌우, 상하 인쇄되었다는 것은 위조했다는 증거입니다. 종이를 밀어내기 위해서 롤러가 눌러져야 되는 위치가 좌우에 2mm입니다. 이걸 또 대법원이 위조해 가지고 원고 측에 박주현 변호사하고 이동환 변호사에게 제공한 거죠. 그래서 김형철 전 공군 중장께서 대법관을 비롯한 미상의 인물들에 대해서 고발한 겁니다. 왜 대법원의 증거를 위조해 가지고 원고 측 변호사한테 제공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안입니까. 대법원이 만일에 여러분들 대법관이 주동이 돼 가지고 그거를 조작을 했다면 증거를 조작했으면 권순일 씨가 이런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소위 재판거래하고 필적할 정도의 대단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재양님이 세금 내는 게 아깝다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세금을 왜 내야 되냐 이야기죠. 기가 찬 겁니다. 이런 부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인쇄는 인쇄 과정에서 종이를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좌우의 2mm는 절대 롤러가 지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게 인쇄가 안 됩니다. 상하로 이런 짤립니다. 종이가. 그래서 좌우에 종이찌꺼기 이발이 같은 게 붙어 있어도 안 됩니다. 좌우 여백이 딱히 일치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그냥 근본적으로 위반한 그야말로 부정투성인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a b c d 네 군데가 모두 다른 여백으로 법적으로 4개수 모두가 5mm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인쇄소에서 대량 인쇄했다는 겁니다. 사전투표지가 qr코드가 있기때문에 사전투표지를 인쇄했기 때문에 그것은 위조투표지인 겁니다. 사전투표지인 투표장에서 한 장 한 장 출력이 됩니다. 마트에서 나오는 영수점처럼. 좌우 상하. 상합니다. 상하의 2mm가 보존이 안 되는 겁니다. 상하의 2mm 보존이 안 된다는 건 뭡니까. 자르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거죠. 인쇄소에서 자르는 과정에서. 위조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보고도 끝까지 뭡니까. 대법관들이 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협조를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놈의 이런 나라가 있냐 이야기죠. 이렇게 나라가 부패해가지고 앞으로 이 나라가 안 망하겠냐 이야기죠. 기가 찬 이야기죠.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여백도 다르고 기울어져 인쇄된 위조투표지입니다. 위조인쇄투표지입니다. 기울어져서 안 되죠. 보시기 바랍니다. 정상투표지는 상하 여백이 딱 그대로 표정이 됩니다. 왼쪽이 정상투표지입니다. 오른쪽은 인쇄 불가능한 영역까지 인쇄된 투표장에서 인쇄된 것이 아니라 투표장에서 프린트된 것이 아니라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인쇄된. 여기서 인쇄된 것이 아니라 프린트입니다. 투표장에서 프린트된 것이 아니라 인쇄소의 대량으로 인쇄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프린트 이게 사전투표지입니다. 사전투표 등에 프린트가 되는데 프린트된 것이 아닌 증거가 이렇게 여러분들 인쇄 과정에서 선이 찌그러진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선이 찌그러진 경우가. 이게 다 선이 찌그러진 경우입니다. 선이 찌그러진 경우. 인쇄의 유력한 증거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 여러분 가장 앞구는 뭡니까. 재건표에 다섯 번에서 네 번 참가했던 권오용 변호사는 그냥 착 보면 안답니다. 이유가 뭐냐. 개암을 해가 이런 투표암을 쫙 안 오면 신권 다발처럼 팍팍한 투표지들이 80%, 70% 나온다는 겁니다. 엄청난 증거인 거죠. 법원의 증거보전 신청이 떨어지니까 부랴부랴 뭘 한 겁니까. 놀래가지고 만든 겁니다. 선관위 주장이 이렇습니다. 인주 번진과 종이 걸림으로 인한 재확인 대상 투표지 발생을 최소화하는 게 종이가 원상대로 회복하는 기능에 적용된 특수 재질 사양입니다. 모든 종이가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종이는 원래 종이 속성상 돌아가기가 힘듭니다. 처음 뜯었던 관외 사진 투표지 수천 장 모두 접혀 놀라서 그런데 정작협회의 통과 과정에서 모두 안 접힌 투표지 수천 장을 선택적 형상 기억 투표지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팍팍한 겁니다. 이렇게. 롤 용지가 원상회복이 되면 또 그렇게 되어야 정상 아닌가. 롤 용지라는 것은 원래 돌돌 말려 있었다. 아래 사진을 보라. 원래 정상적인 투표지는 이렇게 좌우가 좀 더 많이 이렇게 이런 활처럼 이렇게 휘는 것이 정상이죠. 이런 투표지를 막 쑤셔 넣은 겁니다. 이런 것을 현장에서 본 법원의 관계자들도 다 부정선거라는 걸 알 겁니다. 그러나 대법관들은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겁니다. 선관위 이렇게 뻔뻔한 또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원상회복종이. 무슨 놈은 나라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기표도장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종이도 구격용지를 사용하고 도장도 구격도장을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뭡니까. 위조투표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것들인 거죠. 인천연수궐 사례입니다. 구격을 착하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법규는 7mm 직경이 8.8mm. 인천연수궐 기표도장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 직경 7.0mm. 사전투표는 8.8mm. 오차가 1.8mm. 오차율은 900%입니다. 대한민국이 공산품을 잘 만든 나라인데 도장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 겁니다. 굵기는 0.8mm. 사전투표는 1.8mm. 오차 1.0mm. 오차가 125%입니다. 사전투표는 모두 다 직경과 굵기가 불합격이라는 겁니다. 비굴격 도장을 쓴 겁니다. 이렇게 엉망진창인 겁니다. 법원에 여러분들 제출해야 될 시간에 쫓겼기 때문에 대량으로 인쇄를 해가지고 투표지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종이를 이렇게 현장에서 가위로 자르지 않습니까 한 장씩 투표지로 한 장 한 장 가위를 자르라고 되어 있죠. 자르지 않고 한꺼번에 자른 겁니다. 시간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막 자른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인천연수월 최종 변론기를 기념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인천연수월에서 위조투표지가 어떤 게 나왔는지를 지금 한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막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자를 대고 한꺼번에 뭐 수십 장을 그냥 자르는 과정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그 다음 이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밑에 빡빡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뭐죠 싱큰다발 같은 투표지죠. 대량 인쇄 이후에 교체한 겁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하중이 있기 때문에 다 구겨지게 되죠. 진품투표지는 다 이렇게 사전투표지들은 다 이렇게 구겨집니다. 이게 2020년 4.15 BJ토리 찍었던 현장입니다. 재검표 때는 이렇게 빡빡한 투표 다 갈아버렸으니까 법원에 제출하기 이전에 다 갈았으니까 빡빡한 것이 다 나온 겁니다. 이게 2021년 6월 28일입니다. 이 경우는 표수가 한 300표 정도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민경욱 4월 15일 당일 날 발표 선거관리위원회 발표는 4460표인데 4760표죠. 이것은 아마도 내가 볼 때는 위조투표지가 투입된 게 대개 100장 단위로 투입됩니다. 실수로 300장을 더 집어넣은 것 같아요. 착오로. 이것도 맹백한 부정 사례지 않습니까 이거는 부장판사들이나 법원 관계자들이 재검표 현장에서 직접 쉬었지 않습니까 이게 겁이 나니까 선관위 측에서는 다시 쉬었다고 했지만 그것을 대법관들이 거부했죠. 이게 법원의 감정조사에 실린 겁니다. 이게 300표 차이가 나는 겁니다. 300표를 뭉터기는 5장 집어넣어버리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4.15 총선 인천연수원의 대법원 재검표 결과 기존 재검표 표 차이가 이렇게 300표 정도 난 겁니다. 300표. 300표 차이가 나게 된 것은 아마 100장 단위로 투입하기 때문에 세묶음을 그대로 집어넣었던 것이 그냥 거기서 걸려던 거죠.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인천연술만 아니고 지금 129군데 그리고 비례대표 그런 소송과 관련해서 된 것이 대부분 다 투표함을 까면 이런 상황일 겁니다. 이걸 지금 그냥 덮어버리고 있고 덮어버릴 수 있다고 지금 믿는 사람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까 이걸 다 덮고 넘어갈 수 있다. 대법관들은 기각 판단을 지금 아마 내릴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다 덮고 가자는 거 아닙니까 기막힌 일이죠. 나라로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그런 상태인 겁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지 러브님이 노인들만 덜고 일어납니까 우습게 보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죽은 거죠. 노인들은 다 살 만큼 살았으니까 뭐 크게 예한이 있겠습니까만은 젊은 사람들이 각성을 해야 되는 거죠. 정의감 있는 게 전혀 없는 거죠. 오로지 내 이익만 있는 것이고 지 러브님 덜고 일어납니까 Steve B other beger n 찬양은 디스마이 4